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통학과학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의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아주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이라고 쌤은 확신하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과학을 처음 공부할 때 우리같이 내딛기다 라고 하는 쌤 강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같이 내딛기는 통학과학을 공부하기 전에 중학교 과학에서 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 부분이, 쌤 저 자신이 좀 없어요. 중학교 때 겨우겨우 과학을 했는데 제가 바로 현재 이 통학과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학생들 바로 우리같이 내딛기를 들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쌤 저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서 이제 과학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보통 방학 때 이 통학과학을 공부를 하죠.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우아한 출발입니다. 자, 우아한 출발과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은 쌤 어떤 것이 달라요? 라고 한다면 일단 강의 자체가 두 배가 넘어가요. 그러면 우아한 출발은 어떤 거예요? 통학과학 내에서 수능 물화생지와 연결이 되는 직결되는 과목들이 좀 꽤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방학 때 선생님이랑 공부를 한 후에 내신 대비 때 좀 더 헤비하게 학습을 하는 게 정말 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접어두고 진짜 수능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강의만 우아한 출발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능에 연결되는 물화생지 수능 물화생지의 문제가 2점 문제랑 3점 문제가 있는데 적당한 2점짜리의 문제를 그냥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아한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방학 때 선생님이랑 우아한 출발을 어느 정도 했죠? 그러면 자, 우월한 개념 완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월한 개념 완성은 굉장히 긴 강의예요. 거의 70강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70강을 지금 당장 다 보세요. 요게 아니고요. 70강 중에서 이번 내신 대비 때 해당하는 부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개념을 완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개념을 완성했는데 문제풀이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완자. 그리고 우수한 기출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완자는 과학에서 나오는 과학참고서 중에서 굉장히 막대한 양의 문제를 자랑하죠. 그래서 완자의 모든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통학과학은 수능 물화생지와 직결이 되는 과목이 아주 많아요. 그런 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능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모두 네, 기출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출분석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집은 고1 시험에 고2나 고3 수능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왔던 모든 수능 문제들을 네,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통학과학과 직결되는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봐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아니죠. 자, 직전 대비라고 해서 시험치기 6시간 전 너무한가? 시험치기 하루 전에 들으면 너무 도움이 되는 강의 자, 그게 직전 대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시험치기 전날 시험치는 날이죠. 시험치는 날 학교를 가서 딱 뒤돌아보거나 짝한테 야, 나 이거 아나 물어봐줘. 물어봐줘. 이런 거 많이 했을 건데 네, 그러한 컨셉으로 백지 노트 형태로 강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자, 우월한 직전 대비까지 샘이랑 내 공부를 하면 정말 통학과 제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연간 커리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학생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강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네, 우리같이 내딛기는 어떠한 주제가 나오나요? 라고 궁금해 할 건데 자, 우선 우리같이 내딛기는 중학교 과학의 목차를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자, 중학교 과학의 이 목차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중1 2단원에 여러가지 힘이 있죠. 자, 여러가지 힘 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때 배웠던 중력이 통학과학에 연결이 됩니다. 자, 또한 어 중1 빛과 파동에서 배웠던 파동의 일부가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중2 물질의 구성 그리고 물질의 특성 화학 반응의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 질량 보존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다 기억이 날 건데 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통학과학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좀 까먹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쌤이 터치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과 연결되는 운동과 에너지 에너지 전환이다 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쌤이 10강 이내로 PDF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중학교 과학을 좀 훑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선생님 저 이때 좀 포기했어요.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서 자신이 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 이 부분 쌤이랑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본격적인 동학과학은 우아한 출발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우아한 출발은 우선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은 쌤이 이제 교재를 함께 사용을 하는데 자 같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아한 출발로 우리가 개념을 좀 학습을 한 후에 그 교재를 또 바탕으로 우월한 개념 완성 진행하니까 교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쌤 교재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교재가 들어가고 내용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OX 퀴즈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혜자예요. 혜자. 선생님이 단연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중에서 틀리는 선지들이 있는데 그런 틀린 선지들을 모아서 OX 퀴즈로도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쌤 개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본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 마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서가 있는데 우아한 출발을 할 때는 기본 문제 정도만 우리 학생들이 풀어도 돼요. 그런데 우월한 개념 완성을 할 때는 쌤 교재에 있는 모든 수능 문제의 마무리까지 싹 다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아한 출발 이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쌤이 또 선생님이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쌤의 장점이 판서예요. 판서. 한눈에 딱 보이게 수업을 해주는 그런 판서가 장점이라서 쌤의 판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서브노트가 같이 제공이 되니까 그때그때 우리 학생들의 필기를 좀 덧붙여 주시면 아주 괜찮게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교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어 쌤 단원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게 가장 궁금할 건데 자 보시면 통합과 크게 네 가지 단원이 있습니다. 네 가지 단원 중에 1단원은 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수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아한 출발은 자 1단원은 이거 수업 하고요. 자 2단원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싹 다 수업 진행을 합니다. 자 3단원은 대멸종 같은 것들은 좀 암기 부분이라서 이 화학 부분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4단원 같은 경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전력 수송 부분을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한 30강 정도 되는데 50분짜리 30강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통합과학의 어려운 부분은 다 한번 훑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내신이야. 내신 3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내신기간 1년에 4번 있는 내신기간은요. 선생님 저 이것도 안 들었고 이것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신기간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내가 미처 암기하지 못했던 내용들 아니면 이 문제 유형에서는 이렇게 심화적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월한 개념 완성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단원들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컨셉이 좀 더 들어가냐 하면 다시 1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단원에 2-3의 신소재 부분이 있는데 학교를 가보면 신소재를 아예 시험에 안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안 들어야죠. 그런데 이 신소재를 화학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내용의 심화 버전은 화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소재라고 하는 걸 물리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신에서 각각 다르게 수업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다르게 진행하는 것들 컨셉 별로 강의를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꼭 듣고 필요 없는 것은 점프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헤비하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만약에 이 단원이 들어가면 1단원만 다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 때 2단원이 들어가면 그때 여기 있는 강의를 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선택해서 1년 동안 저랑 여기에서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각 학교별로 특이한 교과서별로 좀 더 특이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교과서별 특징을 다 넣어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화원에 산화수라고 하는 게 내려와요. 그걸 가르치는 학교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별 강의도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헤비하게 우월한 개념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어떻게 되냐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선 완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신 만점 문제가 있고요. 실력 업 문제가 있고요. 수능 문제들이 변형된 중단 업 마무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선생님이 풀이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는 100쪽에 2번을 모르겠어. 그러면 인덱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자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완자를 보다가 개념이 좀 완자에 있는 이 내용이 궁금해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완자에서도 나오는 모든 완자 순서대로 개념을 설명을 다 진행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편도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한 기출분석 이라고 하는 것은 통학과학에 연계되는 2003년부터 23년도까지 나왔던 이 모든 수능문제 그냥 수능문제가 아니고 고1 모든 모의고사 고2 모든 모의고사 고3 모든 모의고사를 쫙 펼쳐서 그중에 필요한 것들 통학과학과 연계되는 것들을 모두 모아뒀거든요. 네,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책도 4권이에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교재 내용들을 보면 아예 출처를 다 적어뒀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풀기 풀기 싫게 생겼죠. 근데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2014년도에 무슨 모의고사다. 뭐 이거는 2015년도에 어떤 모의고사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모두 출처를 다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우수한 기출분석은 우리 고1 학생들이 모든 고2, 고3의 모의고사를 다 모아서 단원별로 분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원별로 분류를 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 내용을 보시고 보통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원본 문제를 저랑 함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기출분석 이런 시리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은 우수한 기출분석까지 다 풀잖아요. 그러면 수능 물화생지 원과목에 있어서 60% 이상은 이미 다 봤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교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대요. 어? 우리 선생님 물화생지를 통학과 이 네 분이서 물화생지를 나누어서 하시는데 물리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걸 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 이 교재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험 전날도 볼 수 있고 시험 치기 시험 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강의를 듣고 가셔도 되는 네 직전 대비 우월한 직전 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우리 개념서에서 OX 퀴즈로 선생님이 넣어뒀던 게 있었다. 이 OX 퀴즈의 출처는 정말 자주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오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리마인드를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개념 리마인드를 하냐면 이렇게 판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동의 방식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판서를 한 후에 근데 여기에서 잘 나오는 함정 네. 써주는 거죠. 뭐? 앞에서 봤던 OX 퀴즈 같은 함정을 여기다가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판서로 수업을 해드리고요. 정말 정말 짧은 강의로 완벽하게 우리 학생들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시험은 정말 잘 치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한 직전 대비까지 하면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이제 모두가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들 선생님과 Q&A에서 좀 더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궁금한 것들 어느 정도 해결도 되었고 아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도 어느 정도 목표도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저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